안녕! 여기가 진짜 꿀친구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줄거에요. 오늘은 아덕과 하우스 청룡책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좀 보여줄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세상이 없었어요. 해가 없었어요. 달도 없었어요. 달들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별을 만들었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 많이 파딱파딱해요. 지는 물고기들과 하늘하늘 흔들리는 풀들 그리고 헐헐 날아다니는 하늘의 해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동물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동물들도 만들었어요. 여러 동물들 여러 동물들 여러 동물들 뿐만 아니라 네 꽃꽃꽃꽃꽃꽃꽃꽃 이는 벌레들 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남자인 아단과 여자인 하와도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모양대로 만지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순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지고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쉬었어요. 슬프도 고도 나쁜 일 하나님이 남자아단을 하나님의 동산 어떤어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단은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며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혼자인지 지내는 아담을 모시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낫담 구름을 만들어 주셨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발빗어로 하와를 만들었지요. 아단과 하와를 동산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orbiting 임명한 사람들에게 aktuell 날씨가 "'Milion' 팁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기지도 말고 나는 마스크를 한다고 책을 알고 쳐다보아서도 안 된다.' 아무리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오늘도 동산에 혼자 걷고 있던 하와 하와 애기 거짓말쟁이 뱀이 다가왔어요 하와 애기 과일을 좀 봐 유난히 먹음직스럽지 않아 안돼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꿀 먹으면 좋게 된단다고 하셨어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 저렇게 똑똑해질까봐 그러신거야 잘 들어 하와 이 열매를 먹는 것도 좋지 않아 통장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와는 자기뿐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 오겠어요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했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은 아니 아니 아단과 하와는 자기들이 별것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보아가 너무 예쁜 옷을 만들었어요 몸을 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될까 봐 하나님을 피해 나머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으냐 하나님 제가 별것 없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숨었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어 먹던 거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아니 어떻게 읽었냐 하와가 주워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단과 하와에게 족가옷을 가져올 옷을 지어 입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단과 하와에게 족가옷을 가져올 옷을 지어 입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단과 하와에게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고 사는 벌을 내리셨어요 죄를 지는 아단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냅돈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슬픈 일이에요 하단과 하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걸 그랬어요 하단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상에 동상의 전에서 죽겨났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와 함께 지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다 청주키기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길만에이도 또 봐요 안녕 안녕